기상캐스터 배혜지 고이진이 살아났습니다. 고이진이 살아났습니다. 고이진이 살아났습니다. 자, 한 선수 났습니다. 시점 선거팀! 고이진 선수가 하늘에 열들 마신 세라머니 그리고 아, 멋진 통계올림픽의 세라머니를 아, 고이진이 살아났어요. 아, 고이진이 살아났어요. 아, 고이진이 살아났어요. 아, 고이진이! 선반기에 미쳤을 사람을 보네요. 마트는 삼성화재의 완승이었습니다. 조승욱의 서브! 에이스! 이경수의 서브였습니다. 속보! 그렇죠. 이경수의 세로. 중앙필이 공격! 황동일! 비속보! 자, 가빈입니다. 자, 바운드가 됐습니다. 황동일! 백팩 이경수! 그렇게! 조승욱! 조승욱! 앤더스 까르맛게 나갑니다! 첫번째! 공격 성공률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가빈도 강한 서브로! 오늘 에라이토르의 몸 서브가 가게요! 살립니다! 김요한이 살립니다! 그리고 비나타가 마무리! 자, 2단 연결! 그리고 비나타 스파이크! 두번째는 그대로 맞고 있는... 2009년 첫 경기에 단선 대한항공! 하지만 삼성화제에...